여기 뭐예요, 여기? 이쪽으로, 이쪽으로. 아, 여기서 먹는 거예요? 여기면 충분하잖아. 한 번 있어봐, 이태근 씨, 회 썰 줄 알죠? 모르는데. 낚시 하시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시거든. 그걸 한번 보여줘요. 회를 떠 달라고요? 회를 한번 딱 뜨는 거. 그 시간에 낚시를 가면, 조금 있으면, 보니까 조금 있으면 물 도는 시간인데. 그 시간에 낚시를 가야지, 물 가겠죠, 진짜. 회를 떠 달라고요? 회를 한번 딱 뜨는 거, 한 한 칼 정도만. 광어를? 광어를. 나왔는데 그거라도, 고기도 못 잡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, 어떡해. 그렇지. 한 번 만져볼게요. 아, 멋있다. 그래. 아, 멋있다. 그래. 고기도 못 잡았는데. 아니, 낚시 잘하시는 분들 직접 잡아서 회를 뜨신다고 하던데. 나는 이태근 씨, 회 뜨는 것이 궁금해. 그러면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, 어종이 좀 틀리긴 한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도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. 이거를 편집 안 하시고 그대로 다 쓸 거예요? 아니, 그,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써요. 왜 연인, 연인인가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저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다 쓰는데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내가. 내가 완전 이태근 씨를 모시겠어. 내 주제에. 아, 정말 대단하시네. 대단하시네, 대단하시네. 다 쓰신데.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있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너무 웃겨. 다 봐줘. 다 쓰신데. 네. 하나, 둘, 셋, 큐.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예 본인 칼이랑 도마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돔을 많이 잡는 사람이고. 네. 광원에서도 만져보지는 않았어요, 사실. 마무리가. 네. 그럼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. 사실 이렇게 예쁘게 노는 것보다 썰었을 때.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는 게 더 맛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아, 이거를 왜 맡기지, 왜? 아니, 뭐야, 뭐야, 뭐야. 가방 뭐야, 가방 뭐야. 30개, 30, 40개. 회를 제 손으로 떠서 먹고 싶은 거예요. 집에서 해봤어요, 한 번. 동영상 보내죠.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는 게 더 맛있게. 잘하네, 왜. 잘하셔. 살아있네.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제일 맛있어요. 멋있다. 손으로. 아니요, 물에 들어갈 거니까. 아, 이게? 이건 물에 들어가면 더 맛있어. 아, 물에 들어갈 거면 좀 더 얇아야겠다. 아니, 농담 아니고 진짜 잘하셔. 네. 자, 아니요, 초장. 됐고, 이제 퍼요, 퍼서 세팅. 자, 너무 놀라지 마시고. 야채하고 같이 딱, 같이. 만만, 진짜 만만한 분. 진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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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회? 회가 너무 프레쉬해. 너무 프레쉬. 한 번 드셔봐, 드셔봐. 너무 프레쉬해. 프레쉬? 응. 프레쉬. 회가 너무 프레쉬해. 난 이 맛을 아니까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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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숟가락으로 놀으니까 먹고 있어. 찍고 먹게, 찍고. 먹는 거는 참 잘 챙겨줘, 내 토. 그거 하나는 아주, 아주 글자 박수 칠 만해, 그거 하나는.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 했어요. 신경 진짜 많이 쓰는구나. 네.